스크래스를 많이 줘가지고 기아값도 많이 줘서 스크래스 남 남 남 남 남 조회 저쪽으로 또 바라보는 쪽으로 빨빨리 달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턴이 너무 빨라요 으 코드가 떨어지잖아 으 으 으 나게 핀드 나게 찢어집니다 으 으 으 다이브행은 날개가 막떨어 날개가 막떨어 수록기로 지금 세팅이 되어있어 근데 아까 꺼? 아직 안했죠? 플랩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약간만 줘도 저거하고 에어로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냥은 안 움직여요 에어로는 짧아가지고 그 순간에서 바람에서는 자주 지어서 변동으로 하니까 움직이고 또 만나니까 바람이 오리도 다 도망가지 못해 하하하하 무겁긴 무겁다 무겁긴 무거워